안녕하세요. 데브라인데요. 멋있죠? 여기가 올드 콜로라도,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옛날 도시라고 해요. 이렇게 참 멋있죠. 미어로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. 좀 더 걸어놔볼까요? 네, 보시죠. 어머나, 이거 천사. 아시죠? 여기 사람이 딱 중간에 서 있으면 너무 멋있는데, 그쵸? 참 멋있겠는데, 그쵸? 네, 이렇게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벽화가 아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멋있죠? 네, 어때요? 구경 잘 하셨어요? 네, 안녕.